안녕하세요. 네, 큰일 났다 지훈아. 너의 지휘들이 나한테 빠져들고 있어. 아니에요. 왜 화를 내고 그래? 마술하는 독하고 악취 나는 세상 얘기를 아주 치열하게 그려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 세상에 빨려들어서 약간 불편함도 느끼실 텐데 부디 마음을 열고 편하게 봐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오늘 지훈이 어머님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훈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늘 편하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차피 방금 전부터 소리가 좀 작은데. 뭐 괜찮아요. 우성이 형 팬들도 조금씩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물물교환하는 느낌으로. 오늘 엄마, 아버지 다 오시고 뭐 친한 분들, 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영화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다보면 많이 슬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니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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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